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초로 넘겼습니다. 주요 내용과 남은 수사의 과제, 쟁점을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을 검찰이 조사를 하고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오늘 공식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네, 현직 검사.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온전히 전담해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검사가 어떤 혐의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건 물론 핵심 인물로 그동안 꼽혀온 손준성 검사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 발견 당사자가 손준성 검사임을 사실상 확인해줬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시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문건을 처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죠. 조 씨의 텔레그램 속에 뜬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누구누구 보냄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조작된 흔적이 없다면 현직 검사가 관여됐다는 사실과 정황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혐의를 보면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또 선거방해 혐의가 앞서 설명한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검찰이 손 검사에서 이의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손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과 자료를 보낸 당사자임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 우려도 제기됐었는데, 이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양 씨 차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혹 사건을 놓고 고발권이 여러 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한 기관도 여러 개고, 가닥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제일 먼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했죠. 범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해서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을 통해서 야당에 전달됐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말씀대로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과 고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시민단체가 지난 6일에 공수처에 고발한 건을 9일 피의 고발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공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죠. 이어서 13일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 사건은 하루 뒤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해서 역시 또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공수처보다 더 많은데요. 피고소인이 많은 거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말고도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김웅 의원과 정정식 의원까지 6명의 고발장을 처음 작성했을 수도 있는 성명불상자까지 모두 7명입니다. 또 공수처에서 기존에 수사했던 혐의가 이 세 가지가 있죠.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방해 혐의도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이 혐의도 이번에 공수처에서 모두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김웅 의원실과 손 검사 사무실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16일부터 이틀에 걸쳐서는 이번엔 중앙지검이 대검 감찰실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보자 조 씨의 휴대전화 분석 내용과 검찰 전산망 열람기록 등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이죠. 또 최근까지 지난 28일, 29일 공수처가 대검의 손 검사 사무실과 손 검사 부하 직원,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이 때문에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 이미 특정된 것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온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 사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 손 검사나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수사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에 손 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럼 왜 그랬느냐, 누가 시켜서 그랬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로 결국 수사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사실이니까, 분명하니까 수사는 당연히 윤 전 총장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손 검사의 당시 직책인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이 직접 지시, 또 직접 보고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처럼 움직이는 자리죠. 과연 윤 총장이 내용을 모르거나 혹은 무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연결고리를 밝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손 검사를 중심으로 한 고발장 작성, 또 정치권 전달 과정에 대한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 또 제보자 조 씨로 이어지는 문건 전달 과정은 확인이 됐죠. 또 일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것까지도 드러났는데, 하지만 문건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마저 확인이 돼야 고발 사주 사건의 전체 퍼즐, 이른바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은 이첩이니까 더 조사를 해보고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또 본격적인 수사가 있겠죠. 양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